자, 이번엔 맞춰라. 이번엔 맞춰라, 진짜. 제발. 문제입니다. 외로울 땐 날 불러, 뭐가 내 맘에 걸려. 내가 원한다는 걸 넌 알고 있잖아. 필요해, 널 원해. 달려갈게. 얘 자기, 얘 자기. 5, 4, 3, 2, 1. 바우샘미, 바우샘미, 반박, 이거야. 쌈비, 화이팅! 무슨 팀 이름이. 이거, 이거, 이거 뭐라고 그러지? 판도리, 판도리 꿈의 아이들에 달려가. 튕겨, 튕겨, 튕겨. 외로울 땐 나를 불러, 뭐가 네 맘에 걸려. 네가 원한다면 넌 알고 있잖아. 어디서 들고? 아이고. 경남구 열렸네, 오늘. 너에게로 달려가. 판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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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도리. 튕겨, 튕겨. 판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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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도리. 외로울 땐 나를 불러, 뭐가 네 맘에 걸려. 내가 원한다는 걸, 원한다는 걸 알고 있잖아. 네가 필요해, 널 원해. 나는 달려가 너에게. 오우. 네 마음의 문을 열어. 좋아, 좋아. 다 맞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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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디켓 같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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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튕겨, 튕겨, 튕겨. 외로울 땐 나를 불러, 뭐가 네 맘에 걸려. 내가 원한다는 걸 넌 알고 있잖아. 필요해, 널 원해. 너에게 달려갈 거야. 응자기, 응자기. 응자기, 응자기 좋았어, 응자기. 응자기, 응자기. 응자기가 뭐예요? 응자기가 뭐예요? 응자기가 뭐예요? 응자기가 뭐예요? 두 장 먼저 드래보내면 안 돼요, 집에? 두 장만한데 뭐. 두 장하고 싶대요. 날려먹는 꼴을 못 보겠는데요. 아니, 구절 4시에 춘천에서 행사 있대요. 진짜요? 3장 먹으세요. 3장 먹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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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어, 어, 금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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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어, 어, 금성. 날 자극하면 반드시 너를 집어삼켜. 큰 폭풍 치듯 몰아치면 넌 숨 못 쉬어 쉴 새 없이. 너를 잡아끄는 나만의 비밀. 전자 들뜬 초음속 생체공학 팔기. 8, 2, 3, 4, 5, 5, 6, 5, 6, 6, 6, 7, 7, 8, 8, 9, 10, 9, 10, 9, 10, 9, 10, 10, 11. 야구 형태 잘한다. 자, 유성! 어서 와! 오와! 선생님의 태풍 금성! 뻥뻥하자. 남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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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금성 welto oh.. 날 자극하면 반드시 널 집어삼켜 왜 Nadaliği 아 봐! 아가씨가 좋아. 높을 위해서 네, ξ 화이다. 너의 태풍 금성? 부분을 müs Road Люб kör, 몇 명 형태 Despite BTS 날 자극하면 반드시 널 집어삼켜 나는 눈에는 다 그랬어, 다 그랬어 올라오는데? 우리예요? 이 친구야, 이 친구야 이 친구야 이 친구야, 이 친구야 태풍, 김성, 김성 태풍, 김성 날 자극하면 반드시 널 집어삼켜 그 폭풍 치듯 몰아치면 난 숨 못 쉬어 쉴 새 없이 너를 잡아 끄는 너만의 비밀 전자공학 총속 전자공학 총속 생체공학 활기 아, 맞는데? 아, 정말 디테일하지 마 그냥 한 번만 넘어갈 수는 없네 메리, 메리 She says she 너를 잡아 맡기는 나만의 비밀 전자들 뜬 초음파 생체공학 활기 예 좋은 암튼을 했어요 초파가 아니에요, 디테일하게 초파가 아니에요? 초파가 아니에요, 초공학 네, 오히려 했어요 야, 초파 아직 남자 디테일하게 해라, 디테일하게 초음파는 초음파 발음 하나하나 뭉개하면 큰일 난다 소음파? 아주 세밀하게 해야 돼 소음파? 조금만 깨서 하지 말고 조금만 깨서 하지 말고 알았지? 조금만 깨서 하지 말고 조금만 깨서 하지 말고 한글대로만 쓰려고 하네, 저만으로 네? 매닝만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알았지? 너를 잡아 끄는 너만의 비밀 이게 전기죠? 아, 야 아, 야 이게 뭐야? 아, 계속 좀 틀어주세요 아, 시원해 야, 오! 야, 오! 야, 오! 야, 오! 오니가 여기서 드라이를 하고 왔어요 지금 많이 더워요 드라이를 했어요 네 큰 폭, 꿈취면 모라,취면 난 스무셔, 쉴 새 없이 너를 잡아 끄는 나만의 비밀 전자들든 촘속, 생체 공학, 활기 오케이! 잠깐만요 이게 지금요, 장르테일 그게 뭐냐면 네 뭐냐면요 그저, 요기서는 그저 허리케인의 기능을 태풍이 나오고 했잖아요 네 허리케인은 허리케인이에요 맞아 우리말로 해석을 하려면 뉴 멕시코마누 분은 회오리를 동반한 규모가 큰 열대성의 적이야 그게 맞는 거야 허드케임은 허드케임이야 은혜 넣어서 한번 해 시작 새로운 멕시코마누 분은 회오리를 동반한 규모가 엄청 큰 열대성의 적이야 금성 세운 멕시코마누 분은 회오리를 동반한 규모가 엄청 큰 열대성 적이여 금성 금성 흐나저나 샤인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말로 우리말로요 빛을 받는 사람이라는 빛나리 빛나리 빛돌이죠 빛돌이 빛돌이의 루시퍼는 뭐예요 루시퍼는 타락천사죠 거부할 수 없는 너의 마력은 루스파 거부할 수 없는 너의 마력은 타락천사 이거 좀 잘 안 벗는데 줄리엣은 그럼요 닝딩동은 뭐예요? 줄리엣은 뭐예요? 춘량이 춘리엣은 춘량이 정도로 예 요축되죠 그러면 그것도 춘량이로 한번 해주세요 우리말로 춘량이 다섯 영혼을 바칠게요 춘량이 다섯 영혼을 바칠게요 춘량이 다섯 영혼을 바칠게요 오 춘량이 다섯 제발 날 받아줘요 오 춘량이 나 오늘 잘한다 나 오늘 잘해 아유 기임량은 뭔지 알고 우는 거예요? 네네 아예 아예 맥댕둥 궁금하니 맥댕둥은 뭐예요? 맥댕둥은 그냥 띵댕둥 아내 누구 계세요? 아내 누구 계세요? 아내 누구 계세요? 아내 누구 계세요? 기시 미 게시 미 게시미 딱 처음 보자마자 딱 놀란 거면 띠용 아니야? 띠용도 되겠네요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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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진짜. 오우야 너 너무 웃긴다 들어갔어. 아니 왜 그래요. 오우야 나 미치겠다 너 때문에 지금. 너 다 뺏기고 나. 나 말 한마디 못하고 이마 맞구나 지금. 이마 난데 슈가야 지금. 이마 난데 슈가. 빗돌이의 띠용룡 띠용 한번 보고 할아버ksarnosGet AtES., 이번엔 띠용룡 띠용띠용 띠용띠용 세영이야. 마지막 갤라워 asked 요섭! 요섭씨한테 이건 정말 기본기죠. 한 번 가르쳐주세요. 민희 내 딸이니까 돼요. 우리 김서도 민희가 찍은거야. 다 배웠어. 다 배웠어. 30초 전에. 자 우리 100점 만점에 댄스 복사기. 양영석군! 지금 잘한다. 우리 목소리 대표. 우리 목소리 대표. 이건 가스다. 전희 형 이거 오늘 8번 더 쳐야 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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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춤을 못 춘잖아. 우리 춤을 많이 춘다. 왜 이래요? 제가 보니 이 춤은 원래 이 느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와우! 진짜 안돼. 간다! 우리 춤을 추는게 풀어주며 still의 자요. 완주하는 것 같아요. 유타의 결혼 전원! 우선lla2. 우선lla2. 저 안 들어갈 테니까. 계속 한 분씩 나오세요. 아아! 이제 밖에 가요. 땀이... 아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네. 이제 시작이에요. 그럼요. 엘라스틱 엘라스틱 링빈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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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다 같이! 자 다 같이 보낼게요! 다 같이 보낼게요! 네 선생님! 열심히 해주세요! 이번에는 A반하고 D반하고 댄스 배틀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작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엘라스틱 엘라스틱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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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무요? 보여주세요! 동무요! 보여주세요! 동무 Menu! gelmiş주면 안 Layer отвеч주세요! 룸시퍼 배워 Vietnamese 왜냉이가 힘들어요! 아 물러 flipped rest 동물은 루시퍼로 하고 싶은데요. 루시퍼도 가르쳐줄 수 있어? 루시퍼도 가르쳐줄 수 있어? 루시퍼도 가르쳐줄 수 있어? 루시퍼를 배워볼까요? 오늘은 그만하죠. 이 정도로 힘들죠. 그럼요. 사람은 이 정도면 힘들어요.